박서진의 열광적인 지지 음악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성과에 자랑스러워하며 박서진이 이룬 업적이 단지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열렬한 팬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임을 자부합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으며 한국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각적인 연주는 전통적인 트로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침묵의 사랑, 옛날의 추억 등의 히트곡들은 그의 매력적인 보컬과 독특한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이러한 곡들로 박서진은 트로트의 부활을 이끌었고 그 결과 현재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트로트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성공 뒤에는 그의 열렬한 팬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에 애정어린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음악을 홍보하고 콘서트나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여 그를 응원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사랑과 충성심은 단지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상업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여기며 그의 성공이 자신의 일인양 기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성공에는 소속사의 전략적인 지원과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박서진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항상 자신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에서 관객과 교감하며 그들을 매료시키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서진이 한 시간 만에 2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단지 그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미지와 재능의 상업적 가치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박서진의 이름이 붙은 행사나 프로그램은 그의 팬들을 대거 동원하며 이는 곧 높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박서진은 주최측에게 가장 선호되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소속사의 세심한 지원 그리고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팬들은 그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지 한 명의 가수를 넘어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존재는 트로트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장르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박서진과 함께 더 많은 성공을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시간 만에 2학원 벌었습니다라는 기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끝없는 가능성은 팬들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2024년 트로트의 황태자 박서진은 또 한 번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트로트와 동여처럼 불리게 된 것은 단지 그의 음악적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다소 고전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던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감각적인 보컬과 매혹적인 연주력은 트로트를 다시 한 번 대중의 중심에 세웠고 이제 그가 계획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2024년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히트곡들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대표곡 침묵의 사랑은 그만의 독특한 감성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옛날의 추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박서진의 깊은 목소리로 다시금 트로트의 매력을 환기시켰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단지 과거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청중들이 열광할 수 있는 신선한 요소들을 더해 트로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무대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무대 연출, 감각적인 의상,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과 퍼포먼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박서진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박서진의 음악적 경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는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트로트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서진은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새로운 노래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세련되고 대중적인 곡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을 최대한 살린 곡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번 앨범은 박서진의 음악적 진화와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히트곡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오르는 음악적 감성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박서진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장무와의 융합을 통해 더욱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트로트의 재즈, 팝, 록,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실험은 그의 감각적인 보컬과 연주력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 열광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단지 전통적인 트로트의 부흥을 넘어서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박서진의 새로운 앨범과 프로젝트는 팬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박서진은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전설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박서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의 음악적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